1년에 딱 한 달, 여름철에 개방하는 생태 습지가 있습니다. 울산시의 식수원인 회야댐 상류인데요. 신비로운 이 생태 습지를 김인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태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듯 싱그러운 수생식물들이 더 늙게 펼쳐져 그대한 야생정원을 이뤘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연못에는 짙은 녹색의 연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탐방로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촘촘하게 핀 넓다른 잎 사이로 이렇게 아름다운 연꽃이 화사하게 반겨줍니다. 올해로 4년째 개방하는 회야댐 생태 습지는 여름철 딱 한 달만 일반인에게 개방하다 보니 해가 거듭될수록 인기가 높습니다. 왕복 4.5km에 이르는 탐방로를 따라 2시간을 걷다 보면 생태 습지의 신비로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17만 2천 제곱미터의 습지 가운데 5만 제곱미터가 연꽃밭입니다. 부들과 갈대, 이른모를 들꽃까지 습지에 서식하며 원수에 든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해 수질 정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회야댐으로 유입되는 원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들을 생태 습지를 거쳐 수질 정화를 통해 깨끗한 식수는 확보해 준 목적이 있습니다. 습지를 돌아보다 힘들면 이곳에서 자란 연잎으로 만든 시원한 차를 마시며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수질을 정화하고 생태 학습까지 체험할 수 있는 회야댐 생태 습지는 다음 달 20일까지 손님을 맡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